안녕하세요 민트줄랩입니다 오늘 살펴볼 게임은 이집트 신들의 피도 눈물도 없는 땅 따먹기 게임 앙크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하면 바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이 게임의 주요 무대가 되는 곳 역시 나일강이고요 그만큼 나일강이 주는 위대함과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각 플레이어들이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고대 이집트 신 하나를 맡아서 이집트 왕국의 우세를 점령하기 위해 추종자들을 모은다거나 기념비를 세운다거나 혹은 자신이 거느리는 막강한 수호자들을 내세워 싸운다거나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스토리 자체는 흔하게 클리셰처럼 봐왔던 내가 바로 왕이들 상인가 하하하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게임 제목으로 등장하는 앙크 앙크가 도대체 뭔 뜻이여 생각하실 텐데 지금 보이시는 이 문양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건데요 바로 이 문양을 앙크라고 부릅니다 앙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앙크 문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썰들만 있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집트 고분 벽화나 미술 작품에서 이집트의 신들이 앙크 문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 게임도 이러한 부분에 착안을 해서 게임 이름을 앙크라고 지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얼핏 게임 스토리를 들어보면 혹시 이거 전쟁 게임인가 생각하실 텐데 물론 전투하는 액션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전략 게임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해외에서 앙크가 출시되고 난 후 꽤 괜찮은 평가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난 2021년 골든깅 어워즈에서 베스트 테마 게임, 베스트 보드게임 아트워크, 올해의 미들급 게임 이렇게 세 분야에 노미네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디자이너인 에릭 엠레인 는 나름 이런 테마 게임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아카디아 퀘스트, 크툴루 죽음마저 죽으리니 라이징 선, 블러드레이지 같은 게임뿐만 아니라 IP를 차용한 스타워즈 카드 게임 왕자의 게임 카드 게임 버전, 마블 유나이티드 까지 아무 테마 게임 하나 손으로 콕 찝으면 이 사람이 만든 게임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낸 디자이너입니다 사실 저는 이집트 테마를 그렇게 쏙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처음에 앙크 펀딩 진행한다고 했을 때 큰 관심은 없었는데요 이게 점점 잇소문을 타기 시작하고 아 이거 크죽죽 디자이너가 만든 게임이라고? 아 이건 못 참지! 하고 구매를 한 게임입니다 아무튼 제 개인 이야기도 살짝 하긴 했는데 여기까지 간단하게 게임 소개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게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매뉴얼과 시나리오 매뉴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매뉴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게임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게임의 긱 웨이트가 3점대 정도인데 딱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게임 인원수에 따라 맵 세팅이나 추가 규칙 등이 적용되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적용을 하여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피규어들은 별도의 종이 박스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박스 뒷면에는 이렇게 보관 반복도 나와 있고요 저번에 언박싱했던 좀비 사이드의 피자 박스와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앙크 쪽이 조금 더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피자 박스가 안 좋다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저런 형태로 포장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더라고요 크몽 게임답게 피규어 퀄리티가 아주 좋은 축에 속합니다 디테일한 묘사뿐 아니라 피규어 크기에서 오는 위약관까지 있으니 가격이 비싼 게 어느 정도 용납이 될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확실히 요즘 나오는 피규어 게임들이 비싸게 나오는 대신에 그만큼의 퀄리티를 보장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번 앙크 피규어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피규어 게임의 퀄리티는 또 어떻게 변해 나갈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기타 플라스틱 구성품으로 피규어 베이스라던가 플라스틱 토큰들이 있는데요 피규어 베이스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베이스를 쉽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토큰들은 그렇다 할 특징은 없으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게임보드와 펀칭 카드보드는 래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에 사용되는 대시보드는 크죽죽과 마찬가지로 하드보드지 재질이 아니라 조금 두꺼운 아트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펀칭 카드보드는 두 개가 전부네요 이제야 깨달은 거지만 이런 피규어 게임들은 게임의 표식을 거의 대부분 피규어로 표현해서 분량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펀칭 카드보드는 겉부분에 에어 쿠션이 들어가 있는 특수 종이 재질을 사용했고요 2.2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쩐지 좀 두껍더라니 게임보드는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 아주 깔끔한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근데 뭔가 보다 보니 느낌이 황하장강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구성물이네요 카드와 신 대시보드 구성물입니다 카드 크기는 두 종류로 되어 있고 언뜻 봐서는 사이즈가 좀 특이하게 보이네요 들어 있는 카드 종류로는 각 이집트 신들이 전투할 때 사용하는 전투 카드 수호자들의 능력이 표기되어 있는 수호자 카드 그리고 플레이어 요약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드는 별다른 마감 없이 살짝 유광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두께는 공통적으로 0.31mm로 살짝 두꺼운 편입니다 카드 사이즈로는 가로 57mm, 세로 88mm짜리 카드 35장과 가로 69mm, 세로 120mm짜리 카드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 대시보드와 결합보드는 아까 전에 봤던 다른 대시보드와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크기가 커서 그런지 시원시원한 맛은 있네요 아무래도 이런 대시보드까지 두껍게 만든다면 생산비용 증가도 있을 거고 박스 크기라던가 무게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하니 화려한 피규어에 비해 살짝 가벼운 느낌이 드는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되어도 크게 불만은 없을 정도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늘은 앙크 이집트의 신들을 살펴봤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성물들을 살펴봤을 때 그래도 지불한 돈값만큼의 퀄리티는 뽑아낸 것 같고요 게임 플레이도 단순히 피규어빨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재미까지 동시에 갖추었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민트줄랩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spectral 좀